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소니의 A1은 75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죠. 이코넷 Z9은 벌써 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650만원. 그러면은 R3는 얼마 정도에 출시가 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사랑아빠입니다. 캐논TV의 R3에 관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워낙 꽁꽁 싸매고 질질 끌고 있어서 R3 영상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논TV 구독자 여러분. 이 로봇캅같이 생긴 금속의 형체는 무엇일까요? 아! 단단하고 왠지 멋있어 보여요. 바로 R3의 바디 취미입니다. R3의 바디 취미는 경고한 마그네슘 합금으로 제작되어 충격에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엄청 가벼워요. 영상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시작부터 5분까지는 특이하지 않은 R3만의 특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지점들이 좀 나열이 되어 있고요. 딘플 패턴, 마그네슘 바디라서 영상을 찍을 때 발열에서 좋다, 유리하다, 그 다음에 세로그립이 된다, 멀티 펑션 슈가 되어 있다 그런 식의 캐논의 R3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없는 좀 지루한 부분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하지만 외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제 5분이 지난 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먼저 신 센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카메라가 새로 만들어지면 센서가 얼마나 좋은지, 새로운 센서인지를 밝혀야 그 다음 주요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거든요. 이번에 신 센서는 아까 보셨지만은 이면조사 적층형 센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면조사, 이면조사 적층형. 뭔가 짬뽕된 것 같죠? 이면조사 센서는 수광부를, 화소부를 상단으로, 센서 상단으로 끌어올려서 좀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찍을 수 있도록 고안된 센서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회로부와 화소부가 한 칩에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층형 센서는 칩 두개로, 위에는 화소부, 밑에는 회로부 해서 고화소와 고성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센서가 이제 적층형 센서죠. 이면조사 적층형 센서, 뭔가 좀 좋은 거를 다 막 갖다 붙여 놓은 그런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런 신 센서의 개발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실현이 되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 영상에 조금 아쉬운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어떤 보여줘야 할, R3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럴만한 기능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시선 제어 AF라든지, 기억이라는 건 전 시선 제어 AF밖에 없어요. 니콘 같은 경우도 4번의 티저 영상을 통해서, 각 티저마다 눈에 착 달라붙는 AF라든지, 아니면 8K 30p를 1시간 20분 이상 찍고 있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짧지만, 니콘의 이번에 나오는 Z9이 이런 식의 성능을 가졌구나,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줬다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는 남는 게 없네요. 뭐 그냥 다 되는 것은 다 되는 것 같네, 그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로 이 영상에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첫 번째 때 말했듯이, 정말 보여줘야 할 것들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으면서, 두 번째로 당연한 것을 큰 것처럼 부풀렸어요. 세로그립, 마그네슘 바디로 열을 배출하는 게 대단한 일입니까? 전자식 셔터에 관해서는, 니콘은 아예 기계식 셔터를 빼버렸잖아요. 전자식 셔터에 대한 자신감으로, 제가 써보진 못했지만, 소니 A1 같은 경우도 전자식 셔터만 쓰고, 거의 기계식을 안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쓰시는 분들이, 니콘도 기계식 셔터를 완전히 버렸는데, 아직 조금 기술이 부족한 건지, 자신감이 없는지 모르겠으나, 기계식 셔터는 유지를 하면서, 전자식 셔터도, 휘어짐이나 롤링 셔터가 완전히 없어졌다. 그런 자신감은 보여주지 못했고요. 감소되었다, 정도로 표현한 것을 보면, 자신감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보면, 30분 제한을 없앴습니다. 그러고 광고하는데, 없애야죠. 언제까지 30분 제한을 걸어둘 겁니까? 정말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K 60p를 60분 이상 촬영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1-2주 전에 발표한 Z9은, 8K 30p를 1시간 20분 이상 촬영이 가능하죠. 급이 다르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니콘의 Z9은, 니콘의 최고, 최고 플래그십 바디죠. 그리고 R3는 아직은, R1이라는 미지의 어떤 최 등급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R3는 최고는 아니다.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다라면, R3가 Z9에 비빌 정도의 바디는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이 영상 통틀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이 부분인데요. 가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소니의 A1은, 750만원 정도에 출시가 됐죠. 니콘의 Z9은, 벌써 가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650만원. 네. 그러면은, R3는 얼마 정도에 출시가 돼야 할까요? 네. A1이 나오고, Z9의 가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A1 정도의 가격으로 내지 않을까? 소니가 아무리 싸게 낸다고 해도, 싸고 저렴하고 성능 좋은 바디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온다고 해도, 캐논은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그냥 딱 내 갈 길 간다. 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캐논은 가격 정책에 있어서, 옆을 보지 않더라고요. 뭐 경주마도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격 그대로. 미러리스에서 500만원을 최초로 돌파한 것도 캐논이죠. 네. 그 가격을 보고, 소니에서도 뭐, 알파7S3라든지, 490만원. 뭐, 그리고 A1도, 750만원. 이렇게 쭉쭉 지르게 됐죠. 니콘의 플래그십, 기함급 바디인 Z9이, 650만원에 나왔단 말이에요. 650만원. 소니의 최고 기종, A1이 750만원입니다. 100만원 차이가 나죠? R3는, 아까 보신 성능들도, 화소들도 그렇고, 성능들도 그렇고, Z9이나, A1과 비빌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설정해 놓은, 어쨌든 이 바디들의 사용 용도가 다르고, 뭐, 전천후 동영상과, 뭐, 여러가지 사진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바디들이라면, 어, 이 R3 같은 경우는, 프레스바디죠. 특정 목적, 뭐, 기자들이나 전문 사진가들이, 모터스포츠나, 기사를 찍을 때, 예. 빠르게, 신뢰성을 가지고 찍고 있는, 그런 프레스바디로 나온 것 같은데, 그렇기에, A1이나 Z9에 비빌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가격이, 니콘의 Z9에, 650만원보다 이하로 나올까요? 만약에, Z9에, 650만원보다 싸게 나온다면, 이건 인정입니다. 네. R3 정말 많이 팔릴 겁니다. 네. 하지만, 650만원보다 비싸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R1보다도 높게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캐논은 그럴 수 있어요. 어, 얼마나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상관 안 하고 낼 겁니다. 그리고 사실분들은 사시겠죠. 하지만, 이 Z9이 던진 작은 돌은, 네.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실제로 바디들이 나오고, R3가 나오고, Z9이 나왔을 때, 분명히 Z9보다 저는 비싸게 받을 것 같아요. 성능 비교를 하고, 컨슈머들이, 각 카메라의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과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네. 어, 기대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음, 너무 끌고 있어요. 얼마에 출시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Z9은 딱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과, 동시에 가격부터 내질렀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가장 큰 장점이 가격이었거든요. 과연, 이 코로나 시대의 R3가, 어, 기존의 그런 높은 가격으로, 시장을, 시장의 이 캐논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각 회사들이 경쟁이 붙어서, 가격이 낮아진다면, 소비자들로서는, 네. 정말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어디까지나, 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이런 영상 보면서, 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좀 남기고 싶었고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